지금 3시 일어나서 지금 3시 20분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원 스키장 가고 있습니다 추워라 거의 영하 18도라고 하는데 와 18도 일단 버스 타고 다시 방송 켤게요 고속버스 15분 일찍 도착해서 지금 기다려야 돼 아직 많이 안탔네 막 도착 막 도착 문이다 문이다 첫 문이다 일단 일해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네 좀 있으면 나타나겠지 밥을 먹자 육개장 육자는 어디 있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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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스키장 스키장이다 어휴 미끄러진다 들어와 들어와 스키장 10년만이다 아 멋있다 오랫동안 멀쩡할 것 같아 오우 뭐 번거롭지만 이정도야 뭐 아유 좋다 저기가 진짜 상급 아니야? 그치? 하지말라 자 올릴게요 어서오세요 천천히 눈 위에서 내릴게요 천천히 올릴게요 주요 시간 되세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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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이원 너무 좋습니다. 아 역시 갑작스레 오길 잘했어 여러분 갑작스럽게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풀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오우 완전 재미있어 잘하자 빨리 안나가 자 대낮길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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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아이고, 뭔볼라. 이게 니꺼야. 상관없지 마세요. 이거 진짜 미쳤다. 아니다. 그 대충 먹어봐. 아니 여기는 저기에요. 마운틴. 이게 마운틴 초보자. 제우스는 저쪽이구요. 제트이까지 가시는거에요. 제트이. 거기까지 가셔서 제트이 타고 쭉 내려오시면. 제트이. 제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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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어우 두꺼워 어우 상세가 끝! 오늘 끝! 끝! 굿바이 고양이는 츄르, 사람은 츄러스 이제 집에 간다 나는 간다 하이원을 뒤로 하고 간다 다가갔다